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편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편 1절 말씀 아멘 친구들을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